와이프와 같은 맥주 이름이 똑같아요. 그렇잖아요. 그 친구는 그 이름을 좋아하라고 부르니까요. 이래서는 소딱끼리. 내 애가 아니고요. 오늘 시간이 높은 것인데. 없으면 꼭 빨리빨가 되네요. 근데 그 모습이 뭔지. 갑자기 이걸로 진짜 안전하게 돼요? 진짜 못하니. 아, 인공상편이. 전에 아닌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남자가 만약에 너무 좋아하면. 뭐 어떡하지. 근데 그냥 물어보려고 그랬어요. 어쩔 것 같아요. 궁금합니다. 이광 선생님. 내 친구 얘긴데. 수영업 후 음료수점에서 저희는. 잡지가 않겠고. 그 위에 코트에 또 집에 왔대요. 그래서 친구들 너무 많죠. 제 친구를 들으켰고. 심지어 가방에 넣어오는 기분이 되세요. 박사님. 제 친구 얘긴데요. 수영장식시간에 수영국 안입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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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국 안입고.